아 네 안녕하세요 건현 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배터리 데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2.5% 상승을 했고 어저께 물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3.5% 이상 3.5% 후반 후반대 상승하면서 어느정도 예견이 됐었죠 여러가지 이슈들이 다 한꺼번에 초제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성적이 좋았었는데 우리도 아 진짜 기존에 힘들었던 기술주들 특히 배터리 주들 비주로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뭐 지금 오늘 계좌만 플러스 기록 며칠전 또 하루는 또 이만씩 이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일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여러가지 그 매크로 적인 이슈 저희를 괴롭혔던 매크로 적인 이슈들이 어느정도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좀 주가들을 짚어 보면은 양극제들이 오늘 좋았죠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9% 올랐고 lnf 가 8% 4 그 다음에 코피 에코 프로 비엠이 6% 뭐 이렇게 많이 올랐구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다 대주전자 6% 뭐 솔로 첨단 소재 4% 뭐 첨보 첨보 9% 대단하죠 그 다음에 뭐 id 도 요즘에 그래도 만등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5% 올랐고 셀주들은 뭐 1% 에서 3% 정도 어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반등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냈고 lg 화학도 6% 오르면서 좀 기존의 부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올랐는지는 대략적으로 나실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를 괴롭혔던 삼박자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거냐 있으면 기존에 저희를 괴롭혔던게 1번이 금리였죠 금리 금리 인데 음 여기에는 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무조건 주식을 하지 말라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이해 안 갔었던 부분인데 야 이거 무슨 금리 상승기 때 지금 완전히 박살나는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그냥 천천히 예정대로 오르는 소폭 정도 오르고 오르고 하는 정도는 오히려 경기가 더 건강해지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더 괜찮은 씁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물가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이런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게 안좋은 환경이지 금리 인상기가 결코 투자를 하기 좋지 않은 환경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주린이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구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거의 두배 더블로 갔었을 때 금리 상승기에 호환기에 이 더블로 갔다는 그런 부분은 뭐 찾아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 그렇고 특히 저는 어 0% 에서 올라 봤자 뭐 0.5% 지금 0.5% 올렸지 5% 올렸죠 그래도 뭐 1년 내내 올려봤자 뭐 2% 까지 밖에 안가는데 0% 에서 2%는 사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원래 이 정도의 금리는 어떻게 보면 원래 당연한 거고 0% 가 원래 말도 안되는 그런 확장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 이런 것들은 저는 아무리 지금 제가 주로 투자하는 기술주들 뭐 테슬라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기술주죠 그런데 이 금리 때문에 무서워진 않았습니다 뭐 2% 올라봤자 뭐 크게 당연히 미래에 가치를 당겨 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있으면 퍼가 좀 디스카운트 되겠죠 그래도 어 더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을 미래를 어 금리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이 되는거기 때문에 다만 뭐 저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기술주들이 외면을 받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 금리는 데 다만 요즘에는 뭐나 그런 그런 물가 상승률이 워낙 세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막 0.5 0.5% 올릴까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다 라고 금리 상승기를 무서워할 필요 없다 차라리 금리는 불확실성이 없는게 좋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오르고 0.25 0.25 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맥크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였을 거고 전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것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고 저희가 전쟁 리스크가 제가 영상 니켈 영상을 뭐 세 번인 나 올렸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이 원자재 값에 워낙 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많이 내렸죠 그 제일 중요한 니켈 가격이 부담하라 또 하나 됐다 연구 콜에서가 제게 됐습니다 오늘 되는데 제게 1분 만에 또 중단됐다 뭐 요약 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로 로 한번 여기 뉴스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니켈에 대해서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로를 적용하러 했으나 뭐 문제 여가지고 다시 샀다운 시켰다 뭐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이 때문에 저는 뭐 그리고 250% 올랐으니까 사실 이쪽에서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로 해놨지만 아 저 어떻게 하루 며칠 정도는 이렇게 상 하방을 다 열어 놓고 하면 뭐 50% 이상씩 빠지게끔 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되는데 뭐 어쨌든 계속 하락 했다는 것은 좋고 천천히 다시 이 곡선이 처음 이 가던 곡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곡선이 빨리 뭐 여기 여기까지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시 곡선을 타는 원래 곡선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니켈 가격이 조금은 안정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어 좋은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금리 전쟁 리스크 완화 니켈 원자재 분화 완화 이 세 가지는 음 배터리와 저희가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해결이 되면서 배터리로 오늘 거의 뭐 많이 급상승했다 특히 양극재 중심으로 기존에 많이 되었던 양극재 중심을 많이 해소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또 하나 또 좀 더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 이게 배터리 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에요 배터리 나 어 이런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따라 주되 최근에 우리나라 적과가 안 좋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이비 안 좋은 이유가 외국인들이 지금 볼 때 우리의 새로운 그 개도 국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제가 달 단어가 정확하지 갑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이라는 큰 리스가 있으면 신흥국 에서 신흥국 이죠 신흥국 에서 동일 돈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신극도 이제 안 좋을 텐데 여기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겠죠 이제 우량 한 미국 이런 데들 들어갈 이제 차라리 그래서 원 달러가 좋지 않은데 지금 많이 그래도 원 달러가 안 좋은 상황이면 더더욱 들어오기 어렵죠 그렇죠 뭐 1300 까지 거의 가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데 오늘은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요즘에는 천이 10번 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화가 좀 받쳐 주면 은 외국인 수급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화가 원달러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렸구요 4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 뭐 3개의 플러스 2 원 달러도 말씀을 드렸구요 좀 더 정보 종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은 lnf 같은 경우는 음 어제부터 목적에 부터 조금씩 나왔지만 대신 증권 그 전환사체 물량이 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잘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워낙 30만 주라고 해서 좀 꽤 물량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어제 오늘 그렇게 어 수급이 괜찮으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물량이 있더라도 어 물론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안 좋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으나 이거 어떻게 뭐 제가 정확하게 뭐 하락이 몇 프로 빠질 줄 알고 또 뭐 매도 했다가 매수 했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음 이번에는 좀 더 빨리 해소가 되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어제 오늘이 워낙 수급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많았기 때문에 대신 증권에서 팔려고 했을 때 어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 주었다 물론 이제 이쪽에서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장기 투자하는 물량 이어서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다 팔았어요 거의 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좀 며칠 최근 음 한 달 사이에도 워낙 많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 이 금리 인상기 이런 것들도 겹쳐서 리스크 배분 차원에서 여기서는 분명히 몇 배 지금 먹은 상황이 때문에 몇 백억을 먹은 상황이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당연히 먹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먹을 확률이 높은건 알지만 리스크 배분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매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뭐 어쨌든 이 저희 주주분들은 nf 주주분들은 이런 전화 제 물량 이슈도 어 이런 상황이 수급이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 해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대체 차 대체 투자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한 에코비 이거도 오늘은 한 6% 정도 올랐는데 또 어제는 에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오르고 오늘은 nf 가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좀 수급 때문에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은 똑같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누가 더 갔는데 우리는 왜 안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다 끌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결국은 뭐 1년 6개월로 보면은 뭐랄까요 그 상승률이 거의 똑같더라구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코비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첨보가 사실 제일 압도적이겠죠 9% 정도 뭐 포스코케미칼을 에게나 같이 올랐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중국 향에 워낙 그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는 어저 테슬라도 또 이틀 공장을 샷다운 시키더라구요 물론 며칠 전에 음 중국 그 선천지역에 그 폭스콘 이런 배터리 회사들 찻다운도 시켰고 일주일간 선전지역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아 중국은 좀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나 않는지 혹시 미국 띠 나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그 사방 세력들한테 경고를 주는 건 아닌지 라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의심이 좀 들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이틀 정도 올 어 셧다운 했지만 뭐 크게 주가에는 워낙 수급이 좋아서 잘 넘어갔긴 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질문에 많이 들어 오시는 것 중에 중국이 만약에 음 지금 전구체 같은 것들이 그 비중이 90% 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는 그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저 어떻게 굉장히 저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이런 원자재 가 아무리 있다고 해서 쉽게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같은 것들이 글로벌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활용된다기 보다 글로벌이 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수 수요가 뭐 예를 돼서 예전에 요소수 같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거는 걔네가 뭐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런걸 만약에 뭐 라킹을 한다 블락을 해버린다 뭐 수축 못하게 해버리면 은 음 거의 전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거죠 여기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10 으 막은 문제는 거의 무역이 거의 무역전쟁 수준까지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서 일단은 좀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 리스크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뭐 어긋나는지 예상대로 가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음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렸었고 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저가 에 매수하고 2 추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항상 도망가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당연히 올랐다고 해서 또 야 도 내 말에 맞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 제가 한번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제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못벌 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 더 많이 를 하고 싶어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매일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내가 타임 맞춰 가지고 아 신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투자 하시면 절대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요즘에 돈 벌고 있다 그래도 결국은 끝에 가면 은 다 영의 수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수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반론을 제기를 하실 거면 은 그 본인의 계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미래로 답습을 하면 은 또 똑같이 이르실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단타를 해서 하루하루 먹고 팔고 요즘에야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이 좋죠 왜냐면은 워낙 급등락을 하니까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타임이 마침 제일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다 물론 전 전부 다 뭐 100이 있으면 100을 장기 투자 하라는 얘긴 아니에요 뭐 10 정도를 10% 20% 정도를 뭐 타임 맞춰서 비중 조정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장기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또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은 종목들 검색을 해보면 막 차트로 잘 투자도 하지 않으시면서 차트로 뭐 우 꼴이 뭐 와 여기가 지금 22실 지지선이 좋아서 어 안되서 뭐 투자를 추천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 보면은 1차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저는 그 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분이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 진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은 되실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그렇게 해서 이익을 한두 번 보실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못 보십니다 분명히 그거는 누가 빨리 깨닫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잘 음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이를 시황이긴 하지만 저는 문제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저께 제가 테슬라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분명히 따른 제가 이런 종목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해서 훨씬 어 투자의 시청자 분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또 느꼈어요 뭐 조회수만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제 소비자의 지갑 내기 이런 원천적인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종목 얘기 투자 이게 오늘 내일 오를까요 뭐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고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 어 이런 거시적인 부분 어이 종목의 미래 이런거에 관심을 가지시지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에 관심을 가지 물론 어 리스크 들을 에 포인트들 리스터 정리를 해놓고 그게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하시는 것은 당연히 오른 어 습관 이시 만 이런 장기적인 이 기업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워낙 저희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어 이정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슬라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들을 에 대해서 재방송이 아니더라도 꼭 잘 아시는 방송이라도 이런걸 보셔 가지고 테슬라는 꼭 깨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어설픈 전기차를 보시면 안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좋았던 치왕 얘기를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뭐 좀 왔다갔다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습관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진의 결국은 가는 섹터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내 과거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4 이상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